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chapter 1 day 8 act chapter 1 verses 21 through 23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오기로 따라와 보세요.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men who have been with us the whole time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to the time when Jesus was taken out from us for one of these must become witness with us of his resurrection so they nominated two men Joseph called Bathurbers also known as Justice and Matthias 이제 의미를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추는 어휘암기 어휘가 문장에 적용을 해서 저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동사 변화되는 거 이것도 꼭 한번 같이 체크해 주세요. 일단 영상 멈추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 보고 계속 설명 이어서 들어주세요. 한 절 한 절 의미를 보겠습니다.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21 therefore 요거는요 그냥 똑 떨어져요. 그럼으로 요렇게 그럼으로 요렇게 이제 그럼으로 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전부 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요 앞에 영상에서 베드로가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10편에 어떻게 쓰여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therefore 그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it is necessary to choose 제가 여기까지 끊을 거예요. 왜냐 이 문장은요 아주 전형적인 문법의 하나 구조이면서요 동시에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요걸 하고 나면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했어요.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그래서요 사실은 it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부정사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얘를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얘를 진주어라고 부려요. 우리나라에 문법이 들어오면서 이걸 어찌나 이렇게 잘 정말 표현해놨는지 얘 가짜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이게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첫 번째 이제 주된 첫 번째가 주된 목적은 영어에서 주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로 써주는데 특히나 잘 보세요. necessary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란 뜻이냐면 필요한 필수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요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은요 딱 요렇게 써져요. 주로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to it is necessary to 아예 이게 하나의 수거처럼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하시고요. 의미는요. 뭐 뭐 뭐 뭐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it is necessary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it is necessary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one of the men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 one of 이러면요. 뭐 뭐 중에서 하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지 궁금해져요. 관계대명서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서를 써주는 거는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걸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관계대명서를 많이 써요. 그런 패턴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one of the men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have been with us 그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have been이 왔죠. 그러면 빨리 뭐 써줘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거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쭉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뜻이 안에 내 포즈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whole time the whole time 은요. 내내 뭐뭐 하는 동안 내내 뭐뭐 하는 동안 있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살고 계신 내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와 베드로 너무 멋지죠. 진짜 유다에 대한 것은 이미 10편에 있는 대로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한 명 뽑읍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말로 해석하고 나니까 되게 간단해지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 했었던 표현 중에는요. it is necessary to cho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e whole time 이 뭐뭐 하는 내내니까 뒤에 것까지 쭉 보셔야 돼요.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요. 이렇게 have been 을 써주면 쭉 일어난 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난 일 그리고 후가 맨 뒤에 바로 따라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까 봐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요런 거요. 요런 걸 잘 보면서 이제 제가 직독직해 해볼 텐데요. 요기에서요. 요기 the whole time 요 부분은 좀 기억해 두세요. 22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 whole time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직독직해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necessary to choose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one of the men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who have been with us 우리와 쭉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the whole time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주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살고 계시던 동안 내내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the whole tim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22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하는 거냐면 the whole time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내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to the time 그 시간까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에 대한 부가적으로 when 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jesus was taken up from us 이렇게 됐었죠. 앞에 나왔었어요. 이런 표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그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때까지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the whole time이 되는 거예요. the whole time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 어 그렇겠네 이런 느낌이 오죠.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 시작해서 to the time to the time when jesus was taken off from us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들려 올려지신 그때까지 바로 그게 the whole time이에요. for one of these for는 문장 첫머리에 올 때 해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 나오죠. 뭐뭐 중에 한 명 these 이 사람들 중에 한 명 아까 그 남자들이라고 앞에는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must become a witness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 witness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withers 우리와 함께 우리도 증인인데 우리랑 같이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of his resurrection his는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resurrection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요거 뭐랑 연결시켜 주시면 좋으냐면요. witness of 예요. witness of 로 연결해주면 뭐뭇에 대해서 증인 뭐뭇에 대한 증인 요렇게 있어요. of를 써줍니다. 요것도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요기 부분은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고 요 앞에 beginning from 부터 시작된 문장이 the whole time 과 연결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볼게요.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to the time 그때까지 when Jesus was taken off from us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들려올려주시던 그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for one of these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must become a witness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of hi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3 So they nominated to man So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여있던 사람들은 nominated가 후보로 추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제 유다를 대신할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가 설명해줬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Joseph called by service 이거 called라고 하는 거는요. 불리다 부르다 call이 원래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르다가 아니고 얘가 앞에 있는 Joseph을 수식해줘요. 그래서 불리는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거 알아주세요. 만약에 문장이 딱 끝나고 갑자기 Joseph called by service 그러면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얘가 한 명이에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또 있어요. also known as justice justice 라고 알려진 known as 는 뭐뭐라고 알려진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justice 라고 알려진 또한 justice 라고 알려진 justice 가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말로 하면요. 바사바라고 그래요. 바사바라고도 불리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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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앞에 있는 바사바를 여기다 갖다가 놓아놨네요. 바사바가 아니고요. 유스도 유스도 정신이 없어요. 앞에 바사바가 있는데 바사바라고 불리는 조셉 유스도 라고도 알려진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신기하죠. 조셉은 이름이 몇 개예요. 요셉이거든요. 요셉 하나 그리고 바사바 둘 그리고 유스도 셋 세 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앤 마티아스 마티아스 마시아는 마티아는 마띠아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마띠아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여기까지 같은 사람이에요. 세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과 요셉이란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 마띠아스까지 두 명을 이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후보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여기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때문에 콜드 땡땡땡 이러면 땡땡땡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known as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징독징해 볼게요. So they nominated two men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요셉 콜드 바사바라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also known as justice 유스도 라고도 알려진 바로 바사바라고 부르는 요셉과 and my fears 마띠아 라고 하는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듯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징독징해 썼던 내용 마음속에 새기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영어성경 소리내서 읽어볼 텐데 소리를 같이 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men who have been with us the whole time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to the time when Jesus was taken up from us for one of these must become witness with us of his resurrection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진짜 베드로 너무 멋지죠? 이렇게 멋져요 우리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열두 명 이었는데 한 명 유다가 죄를 범하고 사망의 길로 갔으니 이제 우리가 열한 명밖에 남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 명을 더 채워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이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유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엄청 속상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하고요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그 성도님들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사실 저와 함께 목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목장의 가족들이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세상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짜 내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증인된 삶도 살아가야 되고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목장에 있었는데 같은 교회 다녔는데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런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빨리 불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뒤에 묵상이 너무 길어져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랑하고 싶고 제가 지금 느낀 거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수고하시고요 네